일어서 따라 하시면 안좋아 할 얘기가 뭐 있겠냐 그냥 아이고 아이고 발 커 할아버지는 목사님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말하고 싫어하니까 우리 대원은 금년에 밥 많이 먹고 우리 민지는 엄마 아빠 잘 도와드리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민지가 되세요 우리 언니는 다 잘하니까 걱정할도 없겠지만 엄마 아빠 동생 아니 누나 보고싶어도 잘 참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좋은 소식도 항상 잘 참고 항상 전화하고 자주 전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또 보다 가는 의미에서 잘 지내겠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지내 velvet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배워하니 덕담이 끝나고 그렇게 해놓고 서는거야 감사합니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자 고맙습니다 고장만 크다 고장만 크다 이거 다 가져야 돼 어떻게 마켓 가서 이거 샀어 저것도 엄마 아빠한테 손님 엄마 아빠한테 무인한 것도 없는데 이거 돌어 줘 돌어 줘 들으면 안 되죠 이거 모아서 다시 모아서 다시 응 그걸로 엄마한테 보내볼래 박자 엄마한테 재배해야지 무슨 재울꺼야 이거 바꿨는데 배우도 엄마한테 한 번 하고 그리고 바꾸자는데 바꾸세요 바다보자 바라보자 어 으흐흐흐 엠 어 이게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응 배에 힘이 으 아 아 왼 발을 만다 아무자의 발 그렇지 네? 여보세요? 제우야 발국에 입술 내려야지 인살줄 자고림들 잘하는 엄마 제가 싸우기 좀 말고 해야될 일을 해야될 일을 해야될 일을 너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할 일을 하니까 해야될 일을 해야될 일을 다른 일이 무엇인지 너도 알고있지? 많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어? 이젠 앞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좀 다른 일을 스스로 한번 해봐 크게 많이 크게 많이 아까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나 정말 너무 많이 그래 일어나서 가라 이제 결혼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많이 어... 뭘 갖고 놔둬요? 가족사진 하나 해보려고 전화했어요 가족사진 하나 해보려고 전화했어요? 괜찮네. 괜찮아. 그렇잖아. 내 그녀만 배우라이 양팔이 좋은 거거든 세육감자들은 애기들이 먹는 거라 좋은 거래 아니, 누나가 안 맞거든 일단은 청와발자로 애들이 바꾼 거야되냐? 아니요, 그게 다 지웠어 아니, 세균이 갖고 있잖아, 애들이 네 가족사진에 나를 찍어 말해보면 어 어디 가서 찍을까요, 가족사진? 어, 세균이 twins 어른누 Let's go! 엄마, I'm gonna eat one! 아랭 으 으 으 으 으 ry